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싶어서 막 눈물도 나고 두 번 울었어요. 근데 안 울려고 했는데 이제야 또 본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제 손님들이 저를 보내주니까 야, 너희들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울지 마라. 너희들은 낚아줍니까. 절대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한 3개월을 공간하고 이제 2개월을 공간하고 제 손님들이 막 이렇게 오열된 거예요. 와, 이게 안 나오지도 없더라고 같이 일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인 동안에 진짜 잘했어요. 되게 진짜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병사들은 용사라고 하고 우리 위에 사람들 고공사진상사 우리 위에 사람들이 대외의 영상들 상부 라고 하는데 비밀랑 이 용사들하고 그들의 화학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근데 분위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갈 때 다 울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는 좀 까먹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울어가지고 아 오늘 상태가 별로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소소하게 자랑할 건데 여기 주면은 또 전역회가 다 포함 받았어요. 포함 받았으니까 저거 안되는데 이런 분들은 네, 부정이다. 이 분용사는 방지 전역 잘했고 그러니까 지금 무대에서 불을 다 버렸는데 똑같은 버릴 것도 좋습니다. 이 이벤트요. 그래서 차를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차단장도 장장도 안 2개가 되게 많았고 대대장, 대대장은 네, 참 전 7개인가 8개인가 봤을 거 같은데 생활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경장 역신으로 받았고 특이한 게 저희 무대에서랑 제가 훈련 받때 46번이었고 5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김석진이었어요. 저랑 같이 조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를 때 공장 김석진 공장 김석진 이렇게 2번 부르라고 처음 했으니까 라는 재밌었지 그리고 처음 한다고 시상들이 롤링페이퍼도 써줬어요. 그냥 친한 간부님이 만들었었는데 이 룰스 같은 친한 간부님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인기쟁이라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 입으로 말하기 오그럽긴 한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되게 빽빽하게 다 써줬어요. 그냥 진짜 롤링페이퍼도 보여 그쵸 애들이 절대 부끄러우니까 부내도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읽을 할텐데 어 어 여기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난간이 맛있는게 인간이 저희 내대장님하고는 친해져가지고 내대장님한테 존중받았고요. 신뢰양한테 존중받았고 10일 중대에 국과 도구의 실수 경장리에 각계사람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정도 태풍이 느꼈습니다. 항상 못봐가지고 준비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잘 안나와가지고 제가 막수위 막수위 오는게 진짜 안온다고 했는데 손 돌아가러 온거에요. 아 아 막수위 아 아 아 속상했지 아직도 했지 이제 한순간이 쓰면서 그 친구들 지금 일과 시간이라 이거를 듣고 있겠지만 뭐 본다고 말은 했으니까 또 오늘은 못됐습니다. 하세요. 일방법이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읽어볼까 저랑 가장 오래 지낸